안녕하세요. 미스터모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평에서 묵으면서 들렸었던 식단 그리고 간단하게 가볼 만한 곳 특히나 한평에서 가까운 곳에 무안이 있는데 무안의 식당도 한군데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한평의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평 안에는 한평 비빔밥 거리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육회나 육회비빔밥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도 저녁식사로 이곳에서 육회 그리고 육회비빔밥을 먹었었는데요. 과연 어떤 곳이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고요. 아쉽게도 저희 가족들이 한평에 갔을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한평 나비에 관련된 엑스포라든지 이런 곳들은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한평에 돌머리 해수욕장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이름이기도 하고 저희가 묵어섰던 주포 한옥마을과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들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평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무안이 있잖아요. 무안 같은 경우엔 낙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도 한번 가서 낙지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가지고 한평에서 조금만 차로 이동을 해서 낙지를 먹으러 무안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갔었던 무안의 낙지집은 제일 회식당이라고 다양한 매스컴과 그리고 이제 수요미스피 같은 데서 소개되었던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가성비 부분은 아쉬운 식당일 수 있겠지만 가신비가 굉장한 식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최고의 낙지를 먹고 싶다면 한번 제가 추천드리는 제일 회식당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행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개를 드릴 수 있지만 제가 공교롭게도 맛진 유튜버는 못 됩니다. 어지간하면 다 맛있게 먹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두 식당 한평의 그 식당과 그리고 무안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촬영을 하면서도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곳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여행을 가셨다면 저 믿고 한번 가보셔도 되는 그런 식당들이 아닐까 생각은 해요. 그 정도로 매력적이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 미스터모와 함께 한평과 무안 가볍게 한번 돌아보실까요? 렛츠고!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한평의 초록 식당입니다. 이쪽에 이제 육회 비빔밥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있는 가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육회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인 만큼 육회의 품질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간천엽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간의 퀄리티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희 부모님은 또 굽는 걸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굽는 고기도 있었는데 퀄리티가 상당했기 때문에 한평이 오신다면 한 번쯤은 이런 곳에 들려서 식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평은 봄이나 가을에 오면 볼 만한 것들이 꽤 많아요. 특히 봄에 오면 정말 멋진 곳들이 많은데 이제 가을 같은 경우나 겨울 같은 경우에 오면 사실 볼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평 돌머리 해변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기 때문에 계절에 관관없이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겨울바다는 꽤 매력적이니까 한평이 사실 관광할 데가 많지 않다 이런 말은 하지만 여기 정도는 꼭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은 합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무안, 무안의 제일 회식당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소개가 있었던 곳이에요. 특히 수요미식회에서 정말 넘버원으로 꼽았던 가게이기도 해서 정말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지금 금액돼도 지나갔지만 정말 금액대는 많이 비싸요. 그래서 한 저희도 5명에서 가서 한 25만원치를 먹고 왔긴 했는데 좀 비싸기도 비싸지만 충분히 그 비싼 값어치를 해주는 식당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기절낙지 정말 미칠듯이 맛있었어요. 아마 사람마다의 호불호는 있겠지만 기절낙지 이렇게 보시면은 낙지를 소스에 담그면은 애가 꼬부락 하면서 이제 살아나요. 기절했던 게 그러면서 딱 입에 넣으면은 탱글탱글한 맛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한 번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낙지 매니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식당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갈 정도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오셨다면 내가 큰 돈 지출해가지고라도 맛있는 걸 먹겠다 하신다면은 정말 좋은 식당이었다. 특히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그것마저도 감동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추드리는 식당이에요. 지금까지 한평 무안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식당들 위주로 이번 영상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네요. 그 정도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두 군데 식당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평에서의 초록식당 여기는 육회도 정말 맛있었고 소고기가 정말 신선했어요. 그래서 한평에 가보시면은 육회 거리 아니면은 빈밥 거리에 다양한 가게들이 있지만 제가 갔던 가게도 꽤 매력적이었던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안에서 먹었던 제일 희식당의 기절낙지 그리고 호롱이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태어나서 40년 동안 살면서 먹었던 낙지들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다고 단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금액대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셔서 가심비 형태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실까 생각들어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즐겁고 빨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